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인천을 먼저 스케줄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바로 촬영을 하고 갔는데 처음에 저희가 2대이니까 이제.. 이제.. 오빠.. 오빠.. 인천을.. 아 그래요.. 이 오빠 때문입니다! 아 이거 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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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아 너무 웃겨! 지금 이분이 잘자리 오빠, 튼 오빠가 아니시라요 새로운 오빠예요! 핑키 오빠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이제 빨리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핑키 오빠라고!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근데! 대학교에서 제가 직접 줄었어요! 코앞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대학교 때 그.. 제대를 해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맞죠? 그..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아하하하! 여자 후배들이 핑크색! 핑키오빠라고 불렀다고! 저 지금 직접 얘기해요! 핑키오빠! 핑키오빠! 오빠 오빠 와요! 오빠! 오빠! 오빠 이제 왕성어 활동을 할 거니까! 괜찮아요? 얼굴 나와요? 이거 쓰시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빠 얼굴 나와요? 안받아! 우리 안받아! 언니 안내가 됐어! 괜찮아요? 오빠? 네! 괜찮아요? 핑키오빠예요! 인사!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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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나는 핑키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핑키입니다! 매니저 누나 애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뭐라고 할까요? 사나 애교 한번 해주세요! 사나? 응? 아이고? 응? 낙낙? 아니 그게 뭐야! 나 그만한 거 아닌데? 어? 앙앙! 슬매님 앙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젠 매니저님도 브이앱을! 아니 귀엽죠? 그 극한 직업 트진 매니저 건강하시고 다음 팬싸 때 만나요 이동하실게요 이거 우리 매니저 오빠 진짜 잘하시는데 보여주세요! 한번만 보여주세요 내 마음속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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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셨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트와이스를 내 마음속에 찾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징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 오빠 질 수 없잖아요 시작 혜준 오빠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스와이스를 내 마음속에?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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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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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찌리 찌리 눈 찢 눈 찢 이거 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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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눈 찢 눈 찢 눈 찢 눈 찢 눈 찢 눈 찢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먼저 하얘 아 왜 바늘이 없냐고 이거요 한번 더 해요 진작 왜 바늘이 없냐 일단 당황 땡 너무 웃기다 자나 언니 분명히 끝났을텐데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저희 매니저 언니에요 매니저 오빠 나가세요 오늘 카메라 할까요? 몰카예요 여기 들고 나갈래? 오빠 핸드폰이 생겨 오빠 핸드폰 이보잖아 오빠 핸드폰 저기잖아 오빠 핸드폰 저기잖아 오빠 핸드폰 저기잖아 오빠 핸드폰 두꺼번에 숨겨놔 오빠가 왜 그러지? 오빠가 숨겨요 오빠가 숨겨요 웃겨줘 미나가 해봐 미나 할 수 있어 야 미나 안된다 미나 시들어 야 야 괜찮아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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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돼 야 어떡하지? 나한테 무색해요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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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